정원, 김성욱, 박성성, 심재윤 정성훈,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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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경영, 돼지, 김성욱, 김성욱입니다 나이스! 국민정원만 아니면 돼 저는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아요 나도 다 좋아 양쪽에서 구워가자 야, 반반 먹으면 평화롭게 가자, 반반 하자, 반반 어차피 다 같이 나눠 먹을 때 자, 가죠 변하는 건 없다 이거 목탁 아니에요, 목탁? 아니야 야, 왠만큼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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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준비에 덜 되어 있었어 야, 방금 뭐야? 오케이 내가 방금 받은 적도 내가 다 졌어요 와, 다 이겼다 다 이겼다 다 이겨 사람 많은 게 좋은 것만 아니었네 네, 이제 팀이 아무리 이제 각자 각자 개개 영향을 뚫어내도 뭐 그런 거 됐고, 일단 다 좋습니다 와, 언제 커요 이거? 이거 언제야? 에너 크럭 에너 크럭 아, 에너 크럭 크럭 아, 에너 크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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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입어 어? 이거 저희 잠옷 입었을 때도 있어요 우린 이렇게 꾸며놓은 적이 없는데? 실은 제가 꾸몄어요 와 제가 다 준비를 해놨죠 저도 꾸몄습니다 막내 감옷 와, 진짜 여기 비해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아, 빠르네 저희 다 같이 셀카 한번 찍을래요? 우리 배경으로? 제가 찍어줄게요 단세 단세 단세를 한번 찍을게요 단사 단사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예 나중에 위버스를 통해서 제일 빨리 하고 싶어요 저희가 한번 저희 힘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해볼게요 해야 해 물론 보장은 못합니다 저 치킨집 가면 밥 먹기 중 이거랑 이 동글동글 안 해도 그 색깔 있는 거 누가 위리 첩을 해보내요 이거 숙소 가져와도 돼요? 기름 없어요? 기름 물만 더 오늘 안 올랐어 근데 이거 가위가 저거 망가졌어요. 거의 뭐 표창이야 이거. 냄새 좋다. 됐다, 이거 올릴게요. 네. 소면이잖아, 소면이잖아. 먹으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냉면이야? 뭐야, 냉면? 초계국수. 근데 좀 별로야. 먹어봤어요? 면이 불었어.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김치 다 될래? 먹어봤는데. 김치국수? 오, 괜찮은데? 여기에? 네. 라면 먹고 싶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린 좀 돼지고기 낫기에 우악스러울 것 같은데. 우와. 누가 떨어져요? 나 지금 소고기 먹었어. 소고기. 제가 국수 한번 먹으라고 볼까? 그거 개인적으로 좀 별로야. 너무 불었어. 뭐가 다 이거거든. 형, 국수 한 입 먹어봐도 돼요? 응. 닭국수 맞죠? 그냥 물에다가 면 푼 것 같은데, 비주얼은. 탑밥이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먹어볼래. 괜찮은데? 나 순간도 표정을 봤는데. 하지마. 나쁘지 않은데? 나 순간도 표정을 봤는데. 갱친, 갱친가? 일단, 소, 주꾸미랑, 소창이랑, 물이랑, 라면 먹어야 돼. 다들 안 먹으면 왔어, 돌아가지. 다 돌아오는 표정은 똑같지? 왜 다 돌아오는 표정은 똑같지? 저분들은 이제 라면 먹고 왔구나. 솔직히 라면 이길 게 없긴 해요. 제대로다. 야, 제이크. 여기서 그거 떨어뜨리면은. 잠깐만, 자리 조금 열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거, 딱 그거. 드라마 끝나는 그거.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카페 사장님이 좀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거. 살짝 피처링 해주신 거 같은데? 피처링. 피처링.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야, 어쩌지. 메뉴에 빙수가 없던데? 파셔도 될 거 같은데? 아, 혹시 팥빙수... 처음 것도 여기서 만들어주신 건가요? 와, 잠깐만! 잠깐만! 뭐예요, 저거? 저거? 팥이네, 팥. 팥, 팥인데요, 팥, 팥. 팥빙수랑 그냥 팥빙이었어. 진짜 빙수랑 팥. 그러니까. 진짜. 뭐야. 뭐가 없더래. 없더래. 옛날은 그냥 저녁. 옛날? 너 언제 사람이야, 저녁. 너 뭐야, 갑자기? 나도 나이 많은 줄 아는 건가 보다. 너무 배불러요. 뻥튀기요. 저 삼겹살. 와. 삼겹살이랑 희승이 형이 구워준 소고기. 오늘 좀 추운데요? 우와. 저 멋쟁이 아저씨가 구워준 뻥튀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우와, 나 왜.. 뭐야. 귀엽네. 음.. 저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끓인 신라면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진 라면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다음에는 팥빙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포즈는 그래야 돼, 맞아. 그래야 돼, 맞아. 탭본드 드리려고. 네. 네. 실은 니키가 굽고 싶어서 재미로 구웠는데 배부르다 해가지고. 니키.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 찍혔어요. 어, 희승이 형도 깁시다. 큰 거? 큰데? 단서, 단서? 단서, 단서. 선우 형이 어디 있어요? 선우 형이 없어요. 선우 형! 일단 다들 한 번 더. 자존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저희 단서 한 번 찍으시죠. 레츠 고, 보. 오케이. 하나, 희승이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레츠 고, 레츠 고. 조심해, 조심해. 펑트기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뽕! 이런 거에 놀라는 때가 되나? 그거 아니야? 타. 오! 멋있다. 하나, 둘, 셋. 오! 오오 OO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시에 봐요 안녕 Like is good too! Like and subscribe! And chat too please! Yeah, comment please!